힘 빼고 하나 둘 셋 둘 둘 둘 옳지 잠발 잠발 몸에 힘 빼세요 옳지 축 축 감아주고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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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하나 둘 앞으로 밀면 안돼요 치고 힘 빼고 옳지 또 치고 힘 빼고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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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까 항상 내가 연습을 하면 백스윙이 크다는 지적을 사람들이 많이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돼서 그래요 이게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스윙인데 내가 자꾸 이렇게 하니까 크게 느껴지는거에요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야죠 그렇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올리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을 먼저 돌리세요 느낌을 들지 말고 그렇지 오케이 잘하셨어요 또 자 먼저 비트세요 춥 한번 봐봐 이렇게 이제는 그 드라이브를 어차피 그렇게 넘겨봐야 안통해요 때린다고 상대가 알겠죠 감아서 자 옳지 옳지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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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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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둘 둘 하나 둘 몸에 힘 빼세요 옳지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지금은 괜찮았어요 다시 그렇지 이렇게 아닙니다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회전할 수 있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또 또 또 둘 둘 자 또 준비 잠발 그렇지 공보다 한번 더 움직여야돼 느낌을 줘 공보다 한번 더 움직이세요 그렇지 옳지 지금처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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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자 공보다 한번 더 움직인다 생각하고 자 하나 둘 둘 둘 둘 둘 그렇죠 그래야 가벼워진다고요 그렇죠 공이 오면 내가 공보다 한번 더 움직인다 불규칙입니다 하나 둘 쭉 그렇지 한번 움직이고자 한번 움직였다가 축 둘 셋 또 힘 빼고 힘 빼고 자 힘 빼고 그렇지 한번 더 움직인다 그렇지 그렇죠 한번 움직이는 걸 해줘야 힘이 빠지고 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또 힘 빼고 하나 둘 둘 아유 다시 급해 배그 빼그죠 정리하고 축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시 지금 방금 그냥 쳤어요 그렇죠 이미 내가 힘에 밀려있잖아 그렇죠 한번 움직여준다 그렇지 그렇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케이 하나 둘 자자 하나 둘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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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좋네요 그렇지 움직이고 그렇지 준비 지금 잘했어요 지금 좋네요 고기 잘맞네요 그 감각으로 하세요 그래야 안 밀려요 하나 둘 셋 정리가 안 되어있어요 백드라이브로 할건지 뭐 할건지 하나 둘 셋 축축축축축축축 하나 둘 하나 둘 둘 하나 자 이제 코스만 바꿔서 일로 갈게요 똑같이 불규칙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준비 준비 좋아좋아요 이렇게 자꾸 힘을 빼시는 거예요 시합장에도 마찬가지 컨트롤하세요 너무 업되지 말고 차분하게 하나 하나 짝 그렇지 확실하게 백드라이브로 할거만 하고 그렇지 하나 둘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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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둘 하나 둘 그렇지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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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